여보 뭐해 지금? 울고 싶어 어디다 타입하는 거야? 호박이야 내 마음에 타입하는 거구나? 메시지를 전달해봐 자 거기까지 안녕하세요 호라TV의 호그 아니 호그 랩 제임스야 제임스입니다 오늘 호그가 아니야 바보야 여보 바보야 이제 알았어? 바라볼수록 보고싶은 뭔 개소리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상황이 너무 어이없어서 오늘 애들 막 픽업 같은 거 하루종일 하고 토요일이니까 한글학교도 작게 해가지고 디베이팅클래스도 작게 해가지고 여보는 또 그냥 다 하고 조용하게 이제 일할 게 많아가지고 밀린 게 많아가지고 하려고 딱 했는데 나 랩톱 가본 들어갔어 그럼 쉬어야지 그런 날은 그냥 아 랩톱 가방을 일부러 두고 왔어 그래야 여보랑 애들이랑 토요일 밤에 드라이로 가서 디저트 다 먹을게 아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빅빅빅차 했어 빅빅차 음 음 랩톱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응 됐어 잘 들어갔어 여보가 아니라 잘 들어갔어 토요일날 정말 랩톱 아 다 계획이 있었던 너무 길어 정말 끝내 다 계획이 있었던 다 계획이 있었던 주말 브이로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계획이 있었어요 끈다 난 이걸 찍을 계획이 없었거든 끈다 아 아 굳이 여보 얼굴을 찍어야 돼 가는 길을 구독자분들이 되게 원하지 않을까 아니 그랬지 않을까 누가 진짜 여보가 안 나오니까 요즘에 빨리 여보 쿠킹 쳐다보게 아니야 댓글이 많아졌어 그래 근데 댓글이 되게 내가 읽었을 때 굳이 막 기분이 좋진 않아 막 호그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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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원했던 거 아니었어 아니야 여보 호그 그만하자 호그 보스래 현준이가 휴고 보스가 아니라 호그 보스 좀 그런 면도 있어야지 인간적이지 안그러면 너무 완벽하잖아 그렇지 어 어두워지네 꺼야겠다 난 이 길이 너무 좋아 이 빌딩 사회로 가는 거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세 번 내버렸는데 이 피디가 다 편집했어 이것도 편집당한다 이제 어 언젠간 나오겠지 이거 유리 더러워서 편집할 거 같아 유리가 더러워 진짜 애들이 세차를 잘 안해줬네 우리 제이스랑 이 피디가 대충대충 했나 드디어 오후 제니 리얼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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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내장 장소다. 저기는 거의 여기밖에 없었다. 시티 나오면 여기 갔었어. 여부랑도 몇 번 갔었는데? 여기 있구나. 이거 엄마 아빠 되게 옛날 때. 이때 힘 진짜 말랐다. 이거는 국물용 멸치 정도면 이때는 볶음용 멸치. 볶음용 멸치? 텅텅 빈 사무실에서 오랜만에 온다. 내일 새로 들어올 직원. 내일 직원 한 명 새로 들어오거든. 그래? 어. 이게 프리즌 포인트? 나 그 선물이 아니라 이젠. 아. 그. 워컷? 그. 여기는 이젠 디자인팀. 어. 어? 어. 디자인팀. 그 다음에 저기는 개발팀. 그런거야? 어? 개발, 디벨로먼트팀. 아. 이게 미팅룸. 아. 나 아빠 회사 처음 와본 거 찾네. 미팅룸. 미팅할래? 미팅하려면 여기 앉아서 미팅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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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앉아봐. 오케이. 오늘 미팅은 아빠가 되게 멋있다는 걸, 멋있다는 걸 제일 더 얘기를 할 건데, 미팅 때 굉장히 중요한 거를 얘기를 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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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먹고 집에 하는 거 좋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저트를 먹었거든요. 무슨 디저트를 먹었지? 너는 뭐 먹고 싶어? 시원한 거 먹고 싶어? 다른 거 먹고 싶어? 시원한 거 먹고 싶어? 응. 차가운 거를 따로 사는 거. 방금 하면서? 응. 방금. 방금. 응. 차가운 거랑 뜨거운 거, 아이스크림 먹은다, 방금 낀다, 집을 하는 거. 그래, 좋다. 그렇게 결정하자. 오케이, 미팅 끝. 결정했습니다. 차가운 거, 뜨거운 거 다 먹고 방금 낀다, 집을 하면 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우리 어디서 컵댁이 있어. 슈고보스가 아닌 호구 보스. 여기거든? 여기거든? 응. 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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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안 돼. 안 돼. 프로베리 노털도 맛있지 않을까? 다 맛있어 아무거나 시켜 다 맛있을 것 같은데? 여보는 내가 가면서 제 장모님과 닮아간다 그게 갑자기 왜 나왔나? 소레베리 소다 나 그 말을 알았어 소레베리 소다를 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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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다를 소다 잠깐만 앞 한잔 마셔보자 진짜 달아 물 좀 집어넣어야겠다 이거 완전히 옛날에 아이스크림 설탕인데 이거 그냥? 아이스크림 녹인거 그.. 그거 아니야? 분유 아 분유래 연유 연유 분유래 완전 달콤 완전 달콤 먹지마 나야 그냥 다 설탕맛이야 엄마? 맛있어 맛있어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꼬무를 발견했어 밑에 뭐가 있어 젤리 있어? 젤리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어 뭐하는거야? 되게 스위트하지 않았어? 엄청 맛있어 아니 손가락이 너무 거칠었는데 내가 다시 할걸?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어 진짜 맛있어 여보 손가락할 때 얘네 하자마자 얘가 최고라고 할 때 나를 지켜서 나를 보면서 진짜 이런거 싫어요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어 그래 그렇지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어 그만 끌게요 자 저희는 다시 이제 차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마지막에 너무 맛있게 먹다가 젤리 먹을 때 혀를 깨물어서 피가 나네 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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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미치겠지 방구 껴 마지막 방구 오케이 리오도 방구 방구 뿡 뿡 이거 분위기가 아니네 기분이 아니야 리오 지금 집에 가는 길에 기름 늘어왔어요 애들은 당 충전하고 완전 뻗어서 자고 계산하러 가주는 남편 이런거는 진짜 잘 챙겨줘요 맨날 항상 기름 떨어질 때쯤에 알아서 넣어주고 멋있어 여보 멋있어 여보 옷 찍어?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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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욕했어? 기름 넣어주는 남편 욕했어? 아니 왜 욕해 욕할게 뭐가 있어 불안한데? 아니야 고마워 여보 나 뭐 잘못한거 있지? 아니 없지? 아니 고맙다고 뭔가 영상을 봐있는거 같은데 아니야 진짜 좋은말만 했는데 아 진짜? 내가 뭐 욕할게 뭐가 있어 나 왜 이렇게 사람들을 못 믿지? 인생을 어떻게 산거야 유튜브 찍으면 다 못 믿겠어 누구도 못 믿겠어 다 속임수 같아 뭔가 다 자 이제 우리 집으로 갈게요 이제 일만 하면 되겠네 열심히 여보 구독과 좋아요 갑자기 안녕 빠이